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준 눈물 젖진 편지 하얀 종이 위에 어깨서 내려간 너의 진심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 버렸네 몸 뚫릴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널 보낸다 우리 김필이 지금 리액션이 너무 좋아 말없이 겁내주고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속 차가운 손 울려준 눈물 젖진 편지 하얀 종이 위에 어깨서 내려간 너의 진심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 버렸네 맘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널 보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